이거 굉장히 힘들고 지연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등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개월 수가 7, 8개월, 9개월쯤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 뗀 애들 많이 뻗대요. 어떤 애들이 4개월에도 뻗들 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애가 위험할까 이렇게 안아 들으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적에 우리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요. 많이 부담이 가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. 지원이 어머니. 더 안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야구 기싸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내려놓으세요. 아프지 않게. 너 등에 힘을 줬으니까 땅에 내려가. 이게 아니고요. 그냥 어구무구 어구무구 우리 지원에서 땅에다 내려놓으세요. 그러면 내가 등에 힘을 주면 엄마가 땅에다 내려놓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애가 덜 등에 힘을 주게 되죠. 왜냐하면 운동 발달이라는 거는 등 근육하고 이 백 근육하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.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등 근육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 앞에는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. 그러다 보면 척추 발달에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. 이렇게 휘는 거는 우리가 행동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